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아홉 번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서 국민들의 기만하고 조작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표하고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아홉 번의 부정선거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고 그 조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필요한 만큼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사전투표함에 쑤셔 넣거나 아니면 개표장 현장에 쑤셔 넣는 그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세운 제도개편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수단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회자에게 개인 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이번에 쏙 빼버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9번 선거 부정을 해온 것과 같이 김용빈 지휘하의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선언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그 득표수는 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은주 씨 사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봤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왼쪽에 왼쪽은 2016년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당 출신으로 이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당시에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일단 여러분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차익값 그래프가 주대준 돌아가셨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차익값 그래프가 아주 작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좌우의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후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왼쪽은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산 남구월의 이은주 후보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100% 1000% 1억%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이은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박재고호 후반께 넘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차익값 크기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리고 좌우대칭구조를 갖고 있고 이은주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은 모두 마이너스 박재호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편투표는 이은주 마이너스 16% 박재호 플러스 15% 무슨 뜻입니까 부산 남구월의 관외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16%를 훔쳐가지고 15%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올링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득표수를 30%에서 32%만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에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여러분들 대단히 정직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혜주 권순일 체제하에 치렀던 4.15 총선에서 부산 남구월에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음을 이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산 남구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조작을 국외 부재자 투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연주 차익값 마이너스 23% 박재호 플러스 24% 뭘 뜻합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48%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겁니다. 대연 제3동에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대연 제3동에서 투표에 참가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15%를 훔쳐가지고 15%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연 제3동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30표만큼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선거를 다 한 거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하고 왼쪽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한 것을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환원시키는 그거하고 여러분들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아홉 번이나 여러분들 아홉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나라도 없을 것이고 그 아홉 번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음으로가 그거를 모두 다 대통령 이하 법무부 장관 이하 거의 국가의 녹을 먹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은폐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부정선거를 아홉 번 할 수 있는 나라고 부정선거를 한 주체가 선거 사물을 담당하고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주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관계한 자중에서 아홉 번의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한 명도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선거 부정의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수없이 머저 경찰 검찰을 오르내내리고 여러분들 처벌받고 진역형을 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100일 하에 드러나서도 현직 대통령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그것을 다 덮어주는 아주 사이좋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기내수북이 올라도 한참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선거의 차이값이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을 수정한 여러분들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값 자체가 아주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가 되는 겁니다. 숫자는 인간처럼 교환하지도 않고 인간처럼 여러분들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선관이 사람들이 재주를 뿌려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다 사기를 쳤지만 그러나 영원히 쏘길 수 없는 것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남겨진 그 흔적들입니다. 정거물들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유독 사전투표를 사랑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서 몰려갔다. 이거는 정말 무식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대가리를 땅에 쳐박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야만적인 생각인 겁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민주당 여러분 지지자들이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을 달려가더라도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한강물의 이름 돌던지하고 같은 겁니다. 한강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선거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런 사람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의 법칙을 위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위가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이고 여러분 밑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맨 위에 사전당일 비율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특정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몇 장 받았는가를 말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새누리당의 주대준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2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비슷합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함입니다. 새누리당의 주대준 더블당의 이연주 국민당의 송백성 정의당의 이병렬 모두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2장을 받은 겁니다. 23장을 받은 겁니다. 22장을 받은 겁니다. 25장을 받은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20장 내외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동시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다 뭡니까 영값에 가깝습니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투표 득표일이 각거나 비슷한 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한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총투표자 수라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전투표자 그룹 그리고 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당일 투표자 그룹을 투출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와 총득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차이값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6년 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였다는 것. 하단에 2020년도 4.15 총선에 선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당일 비율 당일 투표 득표수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이런데 몇 장을 받았냐 박재호 83장 이현주 50장 국가혁명배당금 저 혹은 64장입니다. 박재호 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현주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는 어마어마하게 작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현주의 표를 훔쳐가지고 박재호 함께 넘겼기 때문에 사전당일 비율이 83 50 6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돼지 개 붕어 가지에 뭡니까 깔치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득표수를 무자비하게 만져가 여러분들 발표를 해가지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부산 남구에서 박재호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83장이 나온 겁니다. 이현주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0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 선거는 모두 다 뭐죠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22장 정도 나왔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은 83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증가와 감소시킨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100이 당일 투표에 있던 이게 차이값이 박재호 플러스 11% 이현주 마이너스 13% 조호근 0%입니다. 조호근의 0%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조호근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이꼴 당일 투표 득표율이었다는 겁니다. 이현주 마이너스 13% 박재호 11%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거죠. 이 선거를 조혜주와 권순일이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선거결과를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조작을 하고 동시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해놓은 여러분 미리 표를 언제 준비합니까 여러분 선거 4기 세력들의 표를 언제 준비합니까 위조투표제를 언제 준비합니까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선거인수가 확정되는 것이 사전투표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분 다 준비가 끝나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다 언제 갖고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가 형해질 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전투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준비기간은 한 달 정도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일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수 명부가 작성이 되면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면 위조투표제 제조를 막지 못하게 되면 국힘은 대패하고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좌익길로 달려가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막는 것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됩니다. 도장.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부정선거를 계속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니까 이번만 여러분들 먹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서 본 거를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당일투표 100장당 받은 사전투표 수가 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의 각 후보별로 다 거의 같은 겁니다. 2022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불 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83장이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너 좋습니까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아홉 번 한 겁니다. 이제 열 번째 할 겁니다. 열 번째도 덕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죠. 이거 하나 여러분들 제도를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힘인 겁니다. 이런 뭡니까 부정성가 하나 여러분들 제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 투표관리관이 어차피 투표소에 있을 것이고 투표용지가 정본입니다. 진짜입니다를 여러분들 증명하는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 못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뭐 입이 100개라도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인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허우대의 이런 멀쩡한 남자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최악의 범죄 집단입니다. 내란죄를 아홉 번 범하고 열 번째 범하는 겁니다. 내란죄를 열 번째 범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국민의 힘이 브레이크를 못 끄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바나 뻥꺼만 안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핵심은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숫자를 여러분들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할 때 그게 주력부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합니다. 그런데 실물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더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선거 결과에 이런 불복한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해 놓은 후보와 받은 당일 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 딱 맞춰 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맞춰 가지고 그대로 다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여 온 겁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투표용지에 날인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선관위의 가장 먼저 부정선거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 알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철시킨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냥 사꾸란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허대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냥 사꾸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이 가서 뭡니까 그냥 사꾸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꾸란 겁니다. 사꾸라를 다르게 하면 다 사기꾼인 겁니다. 사기꾼을 다르게 하면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덕놈들이란 책의 이름을 참 잘 정한 겁니다. 이게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상상불허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들 먼저 처벌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슨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냥 입앞은 뻥끗 안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옥황황제처럼 여러분들 그냥 저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망친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겁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저는 그걸 보고 이거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 법안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희거트리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뭡니까 그냥 막값하구나. 여러분 숫자를 만지게 되면 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이게 2016년 광명을 후보별 차이값입니다. 여기 주대준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 31% 당일 투표 득표율 32%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1%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대준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주 사전 투표 득표율 53% 당일 투표 득표율 52%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차이값 1% 거의 이은주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뭐죠. 차이값을 다 여러분들 평균값을 딱 내보면 있죠. 얼마나 작은가 하니까 주대준 마이너스 0.886% 이은주 플러스 0.886% 무슨 뜻인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딱 보게 되면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차이값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이나 당일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자연수라는 겁니다. 자연수. 자연수기 때문에 어떤 차이도 찾을 수 없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입니다. 2020년 총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58% 당일 투표 득표율 46%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 플러스 12%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박재호 후보의 경우 당일 투표 득표율과 12% 더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더불당의 박재호 후보한테 뭘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은주 후보 사전 투표 득표율 41% 당일 투표 득표율 54%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이은주 후보한테서 12%를 훔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은주 후보가 당일이 54% 나왔으면 사전이 54%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호근 후보의 차이값이 0%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은주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박재호 후보한테 더해 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증가시키는 조작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의 평균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이은주 마이너스 12.32% 박재호 플러스 12.32%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2016년 선관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거의 0값에 가깝습니다. 이은주 플러스 0.886% 주대도는 마이너스 0.886% 0.1%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경우 2016년 선거하고 밑에 2020년 4.15 총선하고 여러분들 조작한 상태의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학구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디테일을 상세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조작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은주 마이너스 12% 박재호 더블당 후보 플러스 12% 무슨 짓을 한 겁니까? 4.15 총선에서 부산 남구 의뢰석 이은주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를 훔쳐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여름 사전투표 득표 수만큼을 더블당의 박재호 후보안께 더해 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4%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산 남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4%를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4.15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뭡니까? 5차 범위 내로 모두가 1, 2, 4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도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다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요지는 숫자를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은 득표 수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고 당일 투표보다는 대부분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전투표를 조작한과 동시에 미리 이런 준비해놓은 위조 투표 지들을 갖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거 한지가 쑤셔넣겠죠.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쑤셔넣어 놓을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숫자 조작에 동원되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하고 실물도 된 위조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일괄 배포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인쇄소에서 다 이름들 사전투표지를 인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 프린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행편없는 이런 조작질이 그냥 대한민국 선거에 그냥 일상화 돼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